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? 캠핑 오자 받았으면서 야 지금까지 안 와? 맨날 늦어 너무한다 진짜 배차야 태훈선배랑 혜준선배 좀 수상하지 않아? 그치? 맨날 붙어 다니고 여자친구 있다고 하는데 난 거짓말 같아 그러니까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? 둘이 또 같이 오면 이거 빼박이다 빼박이다 어디있어? 선배님! 선배님! 얘들아! 얘들아!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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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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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걸렸어 이거 뭐예요 뭐예요 지금? 남자 둘이서 옷을 껴안고 뭐하는 거예요? 커플도 아니고 지금 둘이 사귀죠? 뭔 소리 하는 거 우리 여자친구 다 있는데 가져와 가져오라고 더러웠어 내가 좋죠 내 옷을 뺏어가서 입는 거야 왜요? 옷 뺏으려고 그랬지 뭔 얘기하고 있었냐? 아니야 캠핑 준비를 하고 쓰러지 말고 잠깐만 잠깐만 옮겨놨구나 무거워 받아봐 너가 가서 이거 좀 시쳐오고 그리고 너는 가면서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태훈아 그럼 나는 의자 조립할게 아니야 아니야 너는 잠깐 쉬고 있어 애들이 이따 시키면 되니까 너가 이따가 의자도 정리해 알겠지? 아 예 그러면 내가 야채 손질할게 아니 아니야 야채는 배차가 간 김에 하면 되니까 너 잠깐 쉬고 있어 잠깐만요 저희 할 거 많으니까 해준 선배가 장작 좀 갖고 오세요 그럼 되겠네 아니야 아니야 장작은 이따가 저기서 옮기면 되니까 야 니가 해 니가 해 해준 씨가 쉬고 있어 잠깐만요 선배님 힘든 거 왜 우리만 시켜요 어? 해준 선배가 감싸는 거 아니에요? 뭔 소리야 해준이는 할 게 따로 있어서 그래 너는 여기 있네 야 이거 이거 들어봐 어? 뭐야? 넌 이거 텐트 텐트 설치 아 뭐야 나한테 지금 힘든 걸 줘 아 진짜 나 힘들어 죽겠는데 자 아웃 아 진짜 이씨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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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좀 된 거 같으니까 어? 고기 먹자 고기 좋아해 고기 좋아해 자 준비 준비 아 이게 거의 다 익었네 야 그러면은 너희들 바쁘니까 내가 쌈을 싸줄게 야 뭐 익었어 이거 익었지 이거 익었지 자 어디보자 원점 우리 배차 이리로 와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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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아 자 끊으시고 자 우리 우선이도 가자 우선이 자 우선이 자 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자 어우 야 이거 진짜 잘 익었다 이거 진짜 잘 익었다 자 맛있어 음 맛있어 아 고기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어 미안해 따줄게 야 뭐 하는 거야 어? 뭐라고? 르가카 뭐 뭐 다른 얘기 늦었다고 너 기다릴 때가 나 턱 빠졌잖아 턱이 빠졌어 어? 나는 너가 싸준 싸움을 기다리는 거지 너와의 싸움을 기다린 게 아니야 아 아 왜 그래요 선배님 왜 선배님 왜 또 싸우세요 진짜 맨날 싸워 아니 내가 솔직히 진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거든 네? 얘가 얼마나 사람 서운하게 하는 줄 알아? 내가 뭐 아슬아슬 좀 왜 그래 얘 예전에 집에 데려다 줄 때는 현관문 센서든 켜지는지 안 켜는지를 확인하고 집에 돌아갔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돌아가 잠시만요 선배님이 선배님 집까지 데려다 줘요? 우선아 네?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센서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확인을 하는 얘의 센스가 중요한 거잖아 아니 센스 센스가 아니라 집까지 데려다 준 것도 좀 수상한데 아니 방까지 확인한 왜 확인하세요? 뭐라 그러는 거니 너 도대체 아니 땀이 오골뼈를 씹으면 그냥 네 혀를 씹었니? 아니 땀이 많아가지고 아니 아니 왜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하냐고요 그거는 얘가 술 취하면 막 아무 집이나 들어갈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요즘에 술 늘어가지고 내가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 너 이런 얘기까지 애들한테 한다 이거지? 왜 왜 못해 너도 해 너도 해 야 배차 네 쟤 어떤 뇌인 줄 알아? 우리가 친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막 내 앞에서 트름 하는 것도 창피하고 방귀도 안 끼고 그랬거든? 네 근데 지금은 내 앞에서 막 그냥 이거 눌러봐라 이러고 막 빡빡 끼고 막 이런다 아니 남자끼리 방귀도 낄 수 있고 트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갖고 화를 내요 배차씨 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응 얘가 보유하고 있는 극악무도한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은데 선배님 방귀끼는 게 중요한 거 같은데 방귀끼 다 지렸어 어 얘 세 번 지렸다고 세 번 내가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니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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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하세요 어떤 상황에 내가 묘사를 해주는 게 아니야 세 번 아니고 두 번밖에 안 지렸어 세 번이야 두 번 지렸어 세 번이었거든 나 초등학교 때 가고 있었어 야 한 번은 진짜 쬐금 나온 거 같아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 헬라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아 아빠 아빠가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너 태훈이 내가 설마 설마 했더니 너 아직도 이 혜준인가 뭔가 하는 놈이랑 아직도 만나고 있어 내가 헤어지라 그랬지? 자네 아빠 왜 그래 여보게 자네 그 좀 수준에 맞는 친구를 만나세요 예? 아빠 내 친구가 됐잖아 왜 그래 그 태훈아 그 아빠가 얘기했잖아 응? 너는 옛날부터 그 아빠 친구 아들이랑 정략 친구 하기로 한 사람 있어요 정략 친구한테 이런 돼지 같은 놈 때려치우고 그 친구랑 만나봐 잘해봐 어? 얼마나 재밌어 아버님 그게 아니라 누가 내 아버님이 오오 쏠뎀 소리 하고 있어 야 자 넉넉히 넣었어 자 받아 이거면은 우리 태훈이 없어도 아주 재밌게 살 수 있을 거야 아 이거 웹파 southern 이용권인가 뭐야 이거 뭐야 얘 없어도 아주 재밌을 꺄 저 정략 친구 필요 없어요 나 혜준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다 난놈 너 당장 선택해! 이 앱이야! 쟤 혜준이야! 왜 말을 못해? 이 앱이지! 당연하지. 못된 놈을 만나더니 못된 거만 참여해가지고 너 안 되겠어? 호적해서 파인 거야! 아니 지금 왜 혼자서 그러는데? 뭐하니 지금! 이게 쌍으로 아주! 니네 내가 가만둘 것 같아! 니네! 아니 아니 아저씨는 왜 계속 왜